한국교회 연합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광화문 단식 농성장을 방문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한교회는 한영훈 대표 회장과 임원들은 지난달 14일부터 단식하고 있는 유가족 대표를 위해 기도하며 세월호 참사에 조속한 진상규명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한영훈 회장은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하루빨리 제정돼 유가족의 아픈 상처가 낫게 되길 기도하겠다며 한국교회가 고통을 당하는 이웃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계속해달라고 전했습니다. 유가족 대표는 한교회원의 방문에 대해 감사를 전하며 유가족들은 오직 세월호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만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문에는 증경 대표 회장 김효섭 목사를 비롯해 명예회장 김윤기 목사와 공동회장 김국경 목사 등이 참석했으며 한영훈 회장은 세월호 대책위 공동위원장 최헌국 목사에게 세월호 유가족을 돕기 위한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한영훈 회장 김효섭 목사